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LS머티리얼즈 다시 14,00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전체적인 시장 영향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14,040원 찍고 반등 나왔다 다시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더 중요해졌죠. 시황 얘기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차트 이런 거 좀 알아보고요. LS머티리얼즈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시장이 급등락하는 이유 AI 시대가 열렸었는데 AI 종목들이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실적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에대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든 AI 칩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공복을 받았는데 실제로 AI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은 없고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결함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AI 칩이 결함이 생겼어요. 올해 출시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명성에 오류가 나면서 금이 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엔케리 트레이드 싼 에나를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던 해치펀드들 마진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에나를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에나가치가 급등이 나왔어요.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겁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근 1, 2년 동안 에나가치에 가장 민감했던 자산은 필레델페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그만큼 해치펀드들이 싼 에나를 빌려서 반도체, AI 종목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먼저 그거부터 팔겠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중동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전면전 가능성이 있죠. 이거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두바이유를 수입하거든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요. 중동에 문제 생기면 자, 석유가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경기는 나락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냐? 제가 보기에는요. 실적이 일단 증명이 돼야 됩니다. 9월 17일, 18일 날 일단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오는 거 봐야 되죠. 0.25냐, 0.5냐. 두 번째, 역시 실적이죠. 10월 초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3, 4분기 실적. 정말 주가를 정당화시킬 정도로 실적이 좋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문제도 자, 원활하게 해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10월까지, 타임라인이 이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굉장히 큰 변덕성을 보일 겁니다. LS 머티럴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여러분, 절대로 시장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시황장세입니다, 여러분. 시황에 따라 장인 변덕성이 커질 겁니다. 자, LS 머티럴즈 먼저 지분 관계부터 보시면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KVR 투자가 지분을 9.35% 갖고 있습니다. 대주점 물량 빼고. 자, 이거 뭐냐면은 K스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 공모하기 전부터 물량 갖고 있다가 공모 때 물량 절반 정도 팔고 갖고 있던 거 6월부터 보호의 수가 풀렸습니다. 자, 이 물량을 블록딜로 넘기고 있어요. 이게 수급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블록딜이 나오는 와중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거죠. 이 수급적인 측면 K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에 블록딜 물량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이게 수급의 결정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다가 시장까지 하락했죠? 자, 주가가 금닥할 수밖에 없습니다. LS 모티럴즈 이슈들을 보시면 전력 관련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울트라 커페시트에 전력망 품질 개선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되죠. 왜? 수급이 너무 안 좋으니까 LS 그룹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LS 일렉트릭,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 왜? AI 관련해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왜?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비유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 산책 논입니다. 이게 실물 경제고 주식 시장이 항상 선행하잖아요. 반려견 데리고 산책 나가다 보면 이게 주식, 자, 실적이고 AI 기업들, 전력기기 종목들 이게 주식입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반려견이 좋아서 신나게 가다 보니까 주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겁니다. 되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주식은 실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평가된 종목들은 올라가고 고평가한테 종목들은 내려가겠죠.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반려견이 주인한테 돌아가는 주식이 실물로 돌아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다가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주식은 앞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10월 초까지. 왜? 그때 빅테이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테니까. 문제는 뭐냐면 AI 섹터 이게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던 조선이나 방산 그 다음에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까지 주도주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FOMC에서 금리를 비커수로 간다면 0.5 정도 내리잖아요. 주도주가 바이오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노매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최대 수요주죠. AI보다 먼저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컵패스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리튬이온 컵패스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북미, 유럽 매출이 많습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충전 시장은 4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단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이온 컵패스터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LS 모티럴즈 두 번째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이 중에 70%가 북미, 유럽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되게 중요하죠. IRA가 시작됩니다. 북미를 시장에서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이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LS 이링크 상장 추진 시장이 안 좋긴 한데 만약에 상장이 된다? 충전 이슈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면 LS 이링크와 함께 LS 머티럴즈도 충전 이슈로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S 머티럴즈 기억해 두시고 LS 이링크 상장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이죠.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것도 전력기기 이슈인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울트라 커페스트를 이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지는 시스템이다. 수급이 진정만 된다면 이 이슈도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반등이 나왔죠. 3만원대까지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외에 고효율 연료전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대안이죠. 주가가 올라가다 밀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톤 파트너스 투자금을 해수로 해야 됩니다. 상장했을 때 팔았으면 5천억을 버는 건데 절반밖에 못 벌었어요. 보호의 수가 묻기는 바람에 이게 6월에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블록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급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먼저 이슈들 보면요. 자, 충전 이슈가 먼저 있었습니다. 400조짜리 시장 리트미엄 배터리 자, 문제가 많습니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져요. 테슬라가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고 LS 머트리얼즈도 리트미엄 커페스트를 통해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LS 이 링크가 상장을 추진합니다. 충전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동방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도 충전 이슈로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네 번째 연료 전지 이 두 가지는 AI 관련해서 전력기기 종목으로 묶이면서 자, 수급만 진정이 된다면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모펀드에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급에서 자, 주가를 빼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수급은 좀 이따 보고요. LS 머트리얼즈가 미국의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잖아요.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 그 중에 72% 북미 유럽입니다.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리트미엄 커페스트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죠. 자, 이거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8월 말쯤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별 일정인데 테슬라 일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 계약입니다. 리트미엄 커페스터 이게 자, 리트미엄 배터리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에 돼 있습니다. 일정이 오픈되는 순간 지분 투자 이거 주가 급등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VI 걸린 다음에 공급 계약 규모도 상당히 커요.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초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간단하게 LS로 보내주십니다. LS,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어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의 먼글 세력 아닙니까? 세력 세력 정보입니다. LS라 보내주시면 자, 테슬라 일정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요. 뭐 당연히 급락이 나왔죠. 오랜 기간 동안 2만 3천 원대를 지키고 있다가 이게 깨지고 내려갔습니다. 자, 밑에서 막강하게 매집한 흔적이 나오죠? 자, 근데 고가가 얼마였죠, 이게? 여러분? 5만 1,500원입니다. 자, IPO 종목이잖아요. IPO 종목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70에서 8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낸 통계입니다. 그러면 1만 5천 원대 정도 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은 더 내려갈지 일단 통계상으로 봤을 땐 바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블록 D라는 물량을 받아가는 세력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 받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가는 안 올라오죠? 왜 주가가 안 올라올까? 얘네들이 사고 있는데 많이 안 사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이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살짝 올려서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얘네들 사는 거 보면요 저가에 사고 있습니다. 왜? 사모펀드에 블록되는 물량이 나오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땡겨 살 리가 없죠. 1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2단계 가다가 3단계 가잖아요?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료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아직 1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만 받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한 번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유열 연료전지 이슈 나왔을 때 왜 3만 원에서 걸렸을까요? 이 가격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얘네들이. 이거 뚫리면 어떻게 되죠? 숏 커버하다가 스키즈로 바꿉니다.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자, 에코프로 한 번 보셨나요? 여러분, 작년에 딱 이맘때입니다. 1년 전에 에코프로가 자,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호재가 나온 게 아니죠. 수급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액분하기 전이죠. 70만 원, 80만 원 때 공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버티니까 숏 커버를 시작해요, 슬슬.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악재가 노출되고 자, 올라옵니다. 실적이 반영이 된 거죠. 숏 스키즈가 시작했어요. 가격 불문하고 그냥 급등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300% 단기간에 수급적인 측면이 꼬인 거죠. 자,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LS 머티럴즈도 공매도 세력이 자지우지하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IPO 종목이잖아요. IPO 종목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릅니다. 매매하는 방법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의적 분석 자, 사모펀드의 블록들이 나오고 있는 IPO 종목입니다. 이 물량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이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자, 8월 말에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재잖아요.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금리가 결정됩니다. FOMC에서. 추석 끝나고 나오죠? 세 번째, 10월 초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도 실적이 나옵니다. 10월까지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LS 모티리얼즈 자, 사모펀드의 블록 딜 관련 전략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있고 사모펀드의 펀드에 들어가 있는 어닝 서프레즈와 수익률 극등 예상 종목까지 제가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LS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게 2번이겠죠? 사모펀드의 블록 딜 그 다음에 구간별 대응 전략이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LS,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방 자, 이 방은 무료방이고 사측한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여기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무료방이고 LS머티럴들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고요. 사측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방이 있는데 여기서 문자 나간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간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알테오젠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자, 알테오젠 언제 드렸냐면요. 이거 2월에 드렸습니다. 2월에 보시면 1월보다 거래가 확 늘어나는 게 보이죠?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거든요. 이때. 자, 알테오젠. 그래서 2월 20일 날 8만 8천 원에 드렸습니다. 신약 이슈가 발생했죠? 2월 20일. 지금 30만 원 정도 와 있죠? 3배, 4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기간에 장 급락했잖아요? 문자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LS머티럴즈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규 종목들 LS머티럴즈 같은 종목들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1번 두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데요. 자, 선거 기간 트럼프 관련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큰손들이 결과는 박빙인데 지금 거의 카메라 헤네스랑 후보가 바뀌었죠? 방산, 에너지, 금융, 제조 트럼프 수혜주들 국내도 비슷합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될 텐데 특히 탑픽 5종목 박믈수가 정리한 겁니다. 이슈 정리, 타점 분석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이 번호로 자, 티티라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자죠? 그럼 자료 보내드립니다. 대선은 11월이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조목들입니다, 여러분. 티티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머티럴즈 정말 힘든 국면입니다. 2만 3천 원이 지킬 줄 알았더니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 지지선이 깨버렸을 때 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거 깨고 내려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목가에서, 최고가에서 7,80% 빠졌을 때 지지 가격에서 1만 5천 원대 정도가 1만 4천 원대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험악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1월 10월 초까지는 장이 급등 나아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략 자료가 필요한 거죠. LS 리포트 있었고요. 3호 푼데 블록 딜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여기서 실시간 대응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번 매집주방이죠? 알테우전처럼, 샘플처럼 LS머티럴즈와 다른 신규 종목들 문자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LS라 보내시면 테슬라 일정, 공급계약, 지분투자 내용 알려드리고요. 자, TT라 보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LS머티럴즈 산모펀드의 블록 딜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죠? 구간별 대응 전략도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고 사치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집주방 알테오전 문자 드린 것처럼 LS머티럴즈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신규 종목들 문자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늦지 않게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점 분석 이슈 정리 다 해놨으니까 탑5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S머티럴즈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시장이 지금 반려견이 주인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초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역시 엔비디아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AI가 끌었던 시장 AI가 빼뜨렸고 AI가 다시 울려야 됩니다.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시장도 비슷합니다. 얘가 땡겨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따라갑니다. 그 이때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LS머티럴즈 개별 일정 8월에 테슬라 일정이 있고 두 번째 9월 17, 18 추석 끝나고 결과 나옵니다. FOMC 금리 인하폭 중요하고요. 세 번째 10월 초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 문제 이것도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반려견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앞서 나갑니다. 타점 잡아야 되겠죠? 대응 전략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경 매수 매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대응 전략 자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